우리나라에는 독이 없는 뱀과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등의 독을 가진 독사가 서식하고 있다. 겨울잠을 자는 뱀은 가을철에 필요한 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때문에 1년 중 가을에 가장 많은 먹이를 잡아먹는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먹이를 찾아 나선 뱀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최근엔 도심 한복판까지 출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한 커플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일까. 첫 번째, 나뭇가지로 뱀을 자극한 것이 뱀에 물리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뱀에 물린 후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온 이유다. 만약 위험한 커플처럼 뱀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험을 위해 화충류 생태연구소를 찾았다. 도움을 받아 독이 없는 누룩뱀과 독사인 살모사를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뱀은 머리 모양이 둥글고 가닙니다. 그렇다면 독사는 어떤 모양일까. 독사는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다. 이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독이 없는 누룩뱀에게 사과를 물게 했다. 사원 모양의 이빨 자국이 보인다. 그렇다면 독사의 이빨 자국은 어떨까. 단 두 개의 이빨 자국만 보인다. 다행히 뱀은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먼저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일까. 안전벽을 세운 후 먼저 독이 없는 뱀을 풀어놓았다. 한 마리의 뱀이 움직이는 안전이에게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안전이를 살펴보고는 스르륵 피한다. 30분이 지났다. 뱀들은 구석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독사는 어떻다. 안전이 앞에 덥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전이를 공격하는 독사. 안전이가 쓰러졌다. 더럽다는 듯 안전이가 발버둥을 친다. 그때 또 다른 독사가 다가와 2차 공격을 퍼붓는다. 독이 없는 뱀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독이 있는 뱀은 자기가 맹독을 가지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갑니다. 가을뱀은 더 위험하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뱀은 무슨? 자기 발냄새 때문에 오던 뱀도 도망가겠다. 발냄새는 무슨? 혹시 나춘함 씨의 발냄새가 뱀을 부른 것은 아닐까? 발냄새가 많이 나는 제작진의 신발을 뱀이 있는 안전 벽 안에 놓고 관찰해 보았다. 오호, 뱀이 관심을 보인다. 무척 편안해 보인다. 다른 뱀도 기웃거린다. 뱀은 냄새 나는 신발을 좋아하는 걸까? 뱀의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요.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다가 벗게 되면 약간 온도도 높고 습한 기운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뱀들이 많이 몸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미녀 씨의 휘파람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휘파람 불면 뱀... 휘파람을 불어 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 잘 본다. 그런데 뱀은 반응이 없다. 뱀을 부르는 다른 소리는 없을까? 아하, 어릴 적에 본 만화에서는 피리를 불면 뱀이 춤을 췄는데 그렇지, 이번에는 피리를 준비했다. 뱀을 위해 시녀를 기울여 연주했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 피리를 크게 불었다. 역시 반응이 없다. 피리도 불고 노래도 불러봤지만 뱀은 이동조차 하지 않았다. 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뱀의 경우에는 청각보다는 후각이나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인도 같은 데서 피를 부면서 피를 부는 사람의 동작이나 땅을 울리는 진동에 의해서 머리를 세운 거지 소리를 듣고 머리를 세우거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경우 일단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고 119에 신고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뱀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휘파람 때문도 아니었고 발냄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 동면을 준비하는 가을철에는 뱀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뱀은 겨울에 동면을 들어가죠. 겨울을 전변해야 될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먹잇감을 찾아서 많이 출몰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뱀에게는 사냥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독사인 경우에는 맹동인 경우가 많아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냥철이기 때문에 독성을 최대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뱀에 안 물리고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건배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일선 씨, 안민여 씨가 독사에 물린다면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일단은 뱀 또는 독사에 물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비해서 아주 치명적인 독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독사에 물리게 되면 국소적인 조직 손상이나 용혈 현상, 심한 경우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어지럽거나 실신하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해지면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요. 그 뱀에 물렸을 때 입으로 흡입해서 독을 빼주면 좋다. 뭐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데 좋은 방법인가요? 심지어 독돼다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화에서 한 번씩 나오는. 네, 주변 사람이 물린 부위를 절개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흡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지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뱀에 물리게 됐을 때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필요한 경우에 항독소를 투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뱀에 물렸을 때 독이 안 퍼지려고 이렇게 꽉 묶어주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때요? 그것 또한 잘못된 상식인데요. 뱀에 물렸을 때는 혈액순환이 완전히 막힐 정도로 꽉 묶어서는 안 되고요. 넓은 천 같은 재질로 한 물린 부위에서 한 4, 5cm 위 정도를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정도로 묶고 그 정도로 유지를 해야지. 그리고 너무 빠른 활동을 안아서 그다음에 독이 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가을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뱀. 특히 독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가을숲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위험이 있고 또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위험한 순간, 이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이프.